중국이 건설에 참여하는 태국의 첫 표준계도 철도가 오는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. 태국 언론은 중국이 참여하는 태국의 첫 표준계도 철도가 오는 9월에 착공해 2017년 연말에 완공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이번 노선은 태국 북부의 농카이에서 남부 항구 지역인 맙타프까지 이어지는데 총 연장선 길이가 800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. 방콕포스트는 이번 표준계도 철도 공사는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방콕과 맙타프스를 잇는 첫 번째 구간과 사라부리 캄카이와 맙타프스를 잇는 두 번째 구간은 오는 9월 공사를 시작한다고 태국 운수부 장관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. 또한 철도 공사는 2017년 12월 완공돼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 세 번째와 네 번째 공사는 캄카이와 창왓, 농카이를 잇는 구간에서 진행됩니다. 공사는 오는 12월에 시작해 2018년 3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